주식 투자의 세계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마다 저희를 찾아주시는 삼성선물의 전승지 책임연구위원님 모시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금요일마다 한 주를 잘 정리해 주시는 우리 전승지 연구원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에 큰 도움을 받고 계시다 이런 희망 이런 상상 가끔 해보시죠 네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시장 동향도 한번 쭉 한번 정리하는 걸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국채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1.5% 시장이 전망했던 전망의 상단 정도 1차 저항선 네 뚫어버렸죠 또 이제 S&P500의 평균 배당률이 한 1.43%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도 넘어서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시장은 의심의 눈초리 인플레 오는 거 아니야? 긴축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중앙생들은 계속 아니다 한참 남았다 3년 남았다 이렇게 계속 말만 한 거죠 달래기 하는 흐름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간으로 보시면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아무래도 고평가 논란이 있는 나스닥 기술주 나스닥이 한 5.4% 정도 하락을 했고요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주간으로 20BP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 지수는 오히려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 상승에도 달러 지수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0.6% 가량 하락을 했고요 WTI와 구리는 추운 날씨와 공급 차질 우려로 인해서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9,000불을 넘어서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간으로 보시면 어제 국채 금리가 10BP 정도 더 올랐거든요 나스닥이 3.5% 기술주가 타격을 받았고요 지표 같은 경우는 내구제 주문이나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나쁘지 않았고 어제 역시 뉴욕 여는 총재나 여러 여는 관계자들이 시장을 달래는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달러 지수는 어제 이번 주 내내 하락 압력을 받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신흥통화들이 약세를 나타냈어요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신흥통화들이 약세를 나타내고 달러 지수는 상승을 했고요 분 같은 경우가 어제 1,770달러 정도 선으로 내려섰고 육가와 구리값은 계속 오르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 이번 주에 육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주간으로는 에너지 섹터가 상승을 했고요 그래도 금리가 오르니까 금융 섹터가 강세를 나타냈고 역시나 IT, 기술주 많이 포진된 IT가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일간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제 다 빠졌는데요 IT, 경기소비, 통신서비스의 하락이 두드러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한번 개별 주식을 보시면요 일단 이번 주 전체적으로 다 많이 빠졌고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했는데 엑스모빌, 원유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의 상승세가 나타났고 GE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 관련한 이슈 때문인지 이번 주에 상승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변동성이 워낙 높기도 하고 비트코인과 같은 배를 타서 그런지 몰라요 12% 이상 빠졌군요 많이 빠졌고요 이번 주에 트위터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까지 여기 차트에는 없긴 한데 매출을 두 배 올리겠다 트위터가요? 네, 트위터가 얘기를 하면서 트위터는 뭘로 돈을 버는 거예요? 트위터는 안 해서 트위터 광고겠죠 뭐 저도 트위터 안 해서 내 주변에는 트위터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아니, 뭐 안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늘어난 광고를 아니, 매출을 그렇게 늘릴 수 있다고요? 고객을 많이 늘리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전 의원이 늘린다는 건 아니니까 나쁜 마음 아니야 그 회사가 그렇게 늘린다는 건데 트위터가 한국에서는 하여튼 약간 좀 벌써 올드한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좀 다른 모양이죠 아무튼 올린다고 합니다 올리라고 하세요? 네, 올랐고 일간으로는 테슬라 많이 빠졌고 게임스탑이나 그랬던 밈 주식 어쨌든 이런 주식들이 이번 주에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게임스탑은 어제도 많이 올랐던데 오늘 참 네, 그래서 결국은 아직 돈은 많고 심리는 남아있는데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 일단은 다른 주식들이 조금 좀 냉각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돈은 많고 심리는 아직 살아있다 그렇게 정도 해석을 주간으로 보니까 진짜 극명하네요, 그렇죠? 테슬라 마이너스 12.7%에 그렇죠? 또 아마존 마이너스 5.9%, 애플 마이너스 6.8%, 그런데 엑스모블 플러스 6.5%, G2 6.2% 지휘는 왜 뭘로 여기도 완전 소외주지 네, 그동안 소외 많이 좀 더렴한 주식들이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지휘는 요즘 뭐 해요? 그러니까 지휘가 예전처럼 막 가전이나 이런 거 많이 안 하죠? 가전은 없지 거의 아예 없어요? 바이든조로 분류되기도 하던데 해상폭력 아, 해상폭력 뭐인 거예요? 힘드세요? 네, 그런 쪽으로 도시바랑 같이 해보겠다고 이번 주에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좀 비싸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식 고평가라고 봤던 주식은 힘을 잃고 나머지 주식들이 조금 버티고 있는 양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환시장 보시면 달러 지수는 흡폭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지수가 하락을 했고 사실 이게 어제 워낙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신흥통화들이 약세를 보여서 그렇긴 한데 어제 가격 빼고는 이번 주에 달러는 약하고 신흥통화들이 다 강했었거든요 그만큼 금리가 올라도 시장의 심리가 버티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제 1.5를 뚫어버리니까 조금 패닉 상황이 연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간으로 신흥통화들 전반으로 약세를 나타냈고 일단 예나도 약세를 나타냈고 사실 일본은 지금 10년 금리를 거의 0% 부근에서 보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 금리도 오르는데 일본 금리만 못 오르다 보니 이제 예나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아 통화들은 이번 주에 홍콩이 주식 거래세 올린다고 해서 아시아 주가들 안 좋긴 했는데 통화들은 비교적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시장 보시면 WTI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날씨가 계속 추운데다가 좀 사우디랑 미국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이런 우려들 계속 반영이 되고 있고 또 레벨을 뚫고 나니까 투기적인 수요가 붙으면서 WTI가 계속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조금 진정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오펙 플러스 회의가 3월 초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증산할 가능성 오펙 국가들이 그럴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계속 9,000불을 넘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전력량 때문에 너무 노후화됐다 그래서 다시 투자를 하자 그러면 구리가 필요하다 그럼 구리가 제일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옥수수나 설탕 같은 경우 설탕이 이번 주에 빠지긴 했는데 옥수수는 설탕은 육가 오르면 같이 오르더라고요 옥수수에서 에탄올 뺄 수도 있고 설탕수수에서 설탕하고 에탄올을 뺄 수가 있는데 이제 육가 오르면 에탄올 빼느라고 설탕을 덜 빼기 때문에 설탕이 오른다 그런 논리로 국물 가격도 같이 오르고 있는 양상입니다 원자재나 상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게 반드시 내 투자는 안 하는데 상품 투자 안 하고 선물 투자 안 하는데 무슨 봐서 뭐 할래 이런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주식의 어떤 분야에 굉장히 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대두설탕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식음료라든지 이런 데 많은 영향을 줄 거고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도 에너지 기업들이나 이런 데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주간 동향이라든지 흐름 같은 것들도 꼭 체크를 좀 해두셔야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아주 중요한 순서를 하고 계시라는 걸 우리 전승기 전구원도 책임감 갖겠습니다 네 까먹으시만 책임감 있으신가 책임연구위원이신 거죠? 말씀 중간에 하나 드려도 제가 좀 중간에 드려도 되나요? 제가 수석이 되긴 됐는데 수석이 안 된 것과 같은 상황이 진급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수석으로 했는데 올해부터 저희 직급체계가 변해가지고요 책임하고 수석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내부적으로 승진한 거면 승진하셨죠 축하합니다 승진을 하셨는데 저희 회사의 반 이상이 수석이 됐습니다 아 이거 좀 아쉽네 그러니까 대리에서 과장이 됐는데 대리부 과장이고 다 같이 그냥 과장으로 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차장에서 부장이 됐는데 차 부장을 다 합쳐버린 거야? 그래도 내부적으로 급이 있지 급 내부급은 중요하잖아요 지금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마음 아직 괜찮습니다 승진한 거잖아요 승진 네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좀 좋은 날 승진했으면 제가 막 세리머니 해드렸는데 장이 폭망해가지고 일단 진도 나갈게요 네 나가겠습니다 일단 다음은 사실은 결국은 지금 금리 상승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결국은 1.9조 달러 부양책이 촉발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학계에서는 엄청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부양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많다 이렇게까지 사실 그동안 레리 서머스 같은 사람들이 이거 진짜 안 좋다고 계속 얘기하는 너무나 말들이 많거든요 사실 작년부터 돈 써야 된다 많이 써야 된다 과하게 써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규모가 라는 부분하고 현금 지급하지 말고 인프라 투자해라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게 너무 경기를 과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지금 금리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정칭 명칭은 미국 구제 계획이거든요 그 규모들을 보시면 1.9조 달러인데 1.3조 달러가 현금 지급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사실 처음에 이거 1.9조 나왔을 때 아이비들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분석을 하다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당이 예산 조정 절차 써서 그냥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니까 그런지 1.9조 다는 못하겠지만 예산 규모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 이러한 어떻게 보면 FT나 이런 외신들 보면 엄청난 실험이다라고까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실험이 야기할 변화들은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미국의 강한 성장입니다 그래서 아이비들의 성장률 미국 올해 전망치가 분포가 한 3에서 5% 정도였다면 지금 올해 성장률 전망이 4에서 7% 정도로 레벨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는 다수의 기관들이 성장률 1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트가 미국 의회 예산국의 아웃풋 갭 전망입니다 아웃풋 갭이 뭐예요? 실질 성장률에서 잠재 성장률을 뺀 건데요 결국은 이 폭이 클수록 우리가 이만큼 잘할 수 있는데 잘 못하고 있으니 더 잘할 수 있게 이게 마이너스 막대가 길수록 더 잘할 수 있게 저금리를 유지하거나 돈을 더 쏟아 부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재 성장률은 그런 거잖아요 어떤 나라가 인플레이션이나 안 좋은 거 없이 성장할 수 있는 맥시멈을 잠재 성장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보다 더 많이 성장하면 과열이고 그거보다 덜 성장하면 야 죄송합니다 정책적으로 뭐 좀 해가지고 빨리 잠재 성장률을 맞춰야지 정책 여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은 클 수 있는 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막대가 길수록 어떻게 보면 저금리 정책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빨리 영양제도 투입하고 성장판 좀 열어줘라 이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전망했던 거를 보면 거의 한 28년까지도 계속 좀 갭이 컸었는데 올해 2월에 전망한 거를 보면 갭이 거의 27년 되면 플러스로 전환되는 것을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15년도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아웃풋 갭이 한 마이너스 1%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기 전망에 따르면 사실 내년만 돼도 금리를 올려도 상관없는 물론 이게 아 그래 채권 시장 관계자들이 이런 걸 보는 거구나 제롬 파월이 저렇게 말은 하지만 어떻게 바뀔는지 몰라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급격히 줄어드네요 아웃풋 갭이 사실 이게 전망이기 때문에 또 바뀔 수는 있지만 시장의 지금 심리는 이 정도까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그러면 뭐가 변하느냐 요새 실질금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질금리 또한 시장의 명목금리 빼기 기대물가인데 이게 낮을수록 굉장히 부양적인 통화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 위기가 오면 이 실질금리 그러니까 계속 부양을 하면서 실질금리가 떨어지고 실질금리가 저점을 찍고 그러니까 제일 부양적인 그런 시점을 지나서 이걸 조금 줄이면서 결국 금리 인상으로 다가서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금융위기 당시에는 08년도 말에 위기를 받고 12년도 말에 실질금리 저점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4년 정도 걸렸어요 지금 실질금리의 레벨이 거의 더 낮아졌어요 금융위기 이후 저점보다 더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 낮아지면 과열이 올 거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기대물가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기대물가가 다시 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실질금리의 저점이 빨리 왔다 빨리 왔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은 긴축으로 가는 수순이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재정 확대 재정 증세에 대한 논의인데요 사실 이번에 재정 확대 계획이 1단계와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가 1.9조 달러 구제 계획이고 2단계가 경기 회복 계획인데 여기는 증세가 있습니다 증세도 사실은 이번에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서 민주당이 원하면 할 수는 있거든요 사실 증세에 대해서 아이비들은 설마 당장 하겠어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렇게 부양을 하면 증세가 올해 말 정도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과열을 막기 위해서 워낙 과열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증세를 빨리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이클이 조금 압축적으로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제가 그럼 이게 누구한테 나쁠까 계속 고민을 좀 해봤어요 고민을 해봤는데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어느 마을에 마을에 수능시험을 앞두고 유능한 선생님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은 A의 엄마예요 A의 엄마고 수능시험을 1년 남겨놓고 아이들을 다 같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A는 혼자 문제집 다른 애들 한 권 풀 때 두 권 풀고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시험이 6개월 남겨두고 A가 공부를 거의 다 마치면서 A랑 과외 선생님이 엄마가 떠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이제 물론 원래 혼자서 자랄 수 있는 애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굉장히 떨어지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미국이 혼자 사이클 다 돌려버리면 굉장히 취약한 신흥국들은 힘들 수 있겠다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미국한테 나쁠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 의해서는 좀 차별화될 것 같거든요 어떤 애들은 좀 그동안 좋았던 것보다 덜 좋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애들은 더 좋을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저렇게 조금 긴축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럴 가능성 미리 준비 조금 대비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돈 풀고 이런 거를 기축통화국의 저금리라는 게 결국 엄마 과외 선생님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날 수 있다 혼자 빨리 돌린 다음에 우리 다 이제 좋은데 저금리 안 할 건데 하고 떠날 수 있다는 그럼 이제 미국의 저금리에 그래서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나라들 상황은 안 좋은데 그런 나라들이 가버리네 남은 공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한국도 그중에 하나겠네 한국은 다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은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올렸었거든요 사실 여권도 좋고 그러니까 좀 취약한 신흥국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반평군 깎아먹는 친구들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어쨌든 당분간은 과열에 대한 논란 그 논란은 당분 계속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원래 설명보다 비유가 더 어렵다는 분들이 지금 많으십니다 비유가 이상했네요 비유가 안 해왔다는 비유가 안 해왔다는 비유가 아니었다는 원래 수석급은 저렇게 하는 거야 조금 어렵게 많이 고민한 건데 수석급은 많이 고민한 건데 떠날 수 있다는 혼자 공부한 다음에 혼자 막 경기 비양한 다음에 우린 됐어 하고 떠나는데 근데 정프로나 저나 엄마 과외선생님이라는 그 현실이 안 와닿는 거지 엄마 과외선생님 우리 과외도 해본 적도 없거니와 우리 어머니가 과외선생이라는 건 잘 안 와닿잖아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쯤 있을까 우리는 어디쯤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사실 항상 모든 위기가 끝나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눌려있던 수요에다가 공급 차질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위기 때 뭔가 수요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그냥 일도 안 하고 물건 안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뭔가 회복이 되면은 수요가 갑자기 늦는데 만들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공장도 막 그냥 문 닫은 사람들도 있고 만들 사람들도 없고 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사실은 구조적으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왼쪽 차트 보시면 금융위기 때도 금융위기 끝나고 막 물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두 번째 차트 보시면 그때도 이제 금리가 미국 금리가 이제 장단기 금리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년물 금리 빼기 2년물 금리인데 2년물 금리는 어쨌든 거의 기준금리를 반영하고 0%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10년 금리의 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보시면 미국 금리가 막 오르는데 MSCI 이머징수 대표적인 위험자산이죠 같이 올랐어요 결국 이 구간이 리플레이션 구간이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지난주에 김프로님이 리플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직 인플레는 아닌데 인플레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뭔가 이제 노력을 하는 구간들 그 구간에서는 위험자산들이 많이 훼손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더 갈 수도 있다 지금은 이 구간에 있는 것은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고민은 이 구간이 금방 끝날까 봐 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은 어쨌든 이제 부양책을 엄청나게 내놨으니까 시장금리 오르는 게 당연하고요 적당한 금리 레벨이 얼마쯤인지 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당분간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은 리플레이션 구간인데 리플레이션 구간이다 이게 빨리 끝날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아직은 리플레이션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리플레이션 구간이다 라고 또 생각이 드는 게 달러에 대한 이야기네요 미국 금리가 막 이렇게 올랐으면 달러 지수가 급등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미국 달러 지수가 어제 같은 경우는 1월 초 이후 저점까지 장중에 그러니까 금리는 올면서 달러는 또 약해 네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상황이 리플레이션 상황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아까 이제 금융이 끝나고 리플레이션 구간 동안 금리 올랐는데 신흥국 통화 강하고 뭔가 이제 안전자산이 달러는 좀 약해지는 그런 구간들 이기 때문이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흥국 주식시장은 나쁜 거 아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급락을 했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 잘 버텼었거든요 신흥통화들도 워낙 금리 상승에 속도가 가팔랐기 때문에 너무 가파랐기 때문에 시장이 깜짝 놀란 건 사실인데 일단은 아직은 리플레이션 구간에 있기 때문에 달러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다가 사실 미국 금리만 오른 게 아니라 왼쪽 차트에 보시면 이게 미국백이 유로존 미국백이 일본 미국백이 영국 미국백이 캐나다 미국백이 호주 의 금리 차를 더한 거거든요 미국 10년 금리가 1.5%를 넘어섰는데 다른 나라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가면서 달러 재수가 일단 힘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리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는 백신에 대한 기대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백신에 대한 기대 사실 파운드화가 올해 굉장히 강해요 제일 강해요 백신 거기도 많이 적어졌나요 네 백신 보급 제일 빨리 하고 있고 오른쪽 차트 보시면 영국하고 유럽을 비교할 수가 있는데 작년도에 영국 이게 이제 오른쪽 위쪽 차트는 1일 신규 확진자거든요 작년 작년 가을에 가을부터 해서 확진자 늘어나면서 유럽은 조금 진정이 되고 유로는 강한데 파운드는 굉장히 약했어요 물론 이제 브렉시트 이슈도 있긴 했지만 올해 들어서 영국은 신규 확진자가 급감을 하고 유럽은 아직은 좀 그냥 더 줄지는 않는 양상이다 보니 파운드가 유로보다 훨씬 강한 양상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시차의 문제 유럽이 평생 저렇게 살지는 않을 거니까 한 두세 달 지나면 유럽도 백신이 보급이 되고 영국과 비슷한 양상으로 갈 수가 있다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국들도 경제 봉쇄를 풀고 이런 양상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 다른 통화들도 희망이 있다 라는 그런 희망 속에서 일단은 또 달러 대비 다른 통화들이 강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달러 지수가 많이 못 오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겠네 만약에 미국채 금리가 진짜 더 올라서 2% 정도 됐다 달러 약하잖아 네 아니 돈 바꿔서 미국채 사야 되겠네 그런 수요 많이 그런 수요가 많이 생기지 왜냐하면 달러가 많이 올라 있으면 아 이거 뭐 채권 금리 2% 뭐 올라가다가 달러 또 빠지면 박살인데 달러 약하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수요가 좀 생길 수 있겠는데 기간 투자가들은 그 정도 레벨이면 한번 들어가 볼 만한 레벨 그러니까요 안전하니까 그러면 저는 달러 달러도 ETF가 있죠? 네 있습니다 달러 ETF라면 들어가야 되나 달러는 지금 보실 때 약세인데 약세의 기조가 계속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다가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 올라가요? 저점을 탐색하는 구간 그래서 백신이 보급되고 뭔가 다 같이 분위기 좋아지는 구간쯤에 저점을 확인하고 미국 부양책 효과가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사이클이 조금 축소될 수 있다 미국이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테이퍼링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진짜로 지금 그냥 우려감이고 그런 우려감이 생길 때쯤 스물스물 다시 올라올 수 있다 달러가? 네 하반기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본 애들은 뭐 하는지 몰라 거의 빵 프로인데 빨리 미국 채 사지 작년에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그냥 하는 얘기가 왓따나베 출동할 만한 여건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통상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자금들이 미국 채 쭉 들어가면서 미국 채 수익률을 쭉 이렇게 내리는데 개시하는 효과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지금 좀 약간 들어가기가 그런 게 또 일본 사람들은 환도 많이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낮을 때 들어가고 환율 높을 때는 잘 안 들어간 특성이 있는데 우리 달러웬이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늠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레벨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 근데 달러가 세다 약하다 할 때는 다 저기 달러 지수가 세냐 약하냐 이거 얘기하는 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옌화라고 옌화 달러를 바꿔야 되니까 일본은 그런데 달러가 어느 정도 코로나 이런 거에 벗어날 때쯤 되면 강해질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벗어나고 다 같이 정말 이제 진짜 우리 정상으로 복귀가 될 것 같고 미국이 사실 지금 이거 하고 이게 회계 년도에 한 번 쓸 수가 있거든요 그 예산 조정 절차를 네 10월 이후에 또다시 인프라 투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엄청난 부양세가 계속 쏟아붓는 거거든요 그럼 국채금리 계속 뜰 수 있다는 얘기인데 좀 오르고 사실 지금 그것도 반영을 하고 있는 금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러면 테이퍼링을 조금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반기부터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프라로 돈 엄청 쏟아볼 때는 달러가 오르진 못할 거고 그렇게 너무 많이 풀리니까 테이퍼링을 하면서 그때부터 달러가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테이퍼링을 고민하는 시점부터도 사실 달러는 저점을 확인하고 더 안 빠질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쯤 되면 달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사실은 이게 정치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바이든이 정말 잘하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만 하고 우리 인프라 투자는 못할 것 같아 이러면 애매해지고 그러면 더 일찍 올 수 있어요? 아니면 안 올 수 있어요? 덜 올 수 있죠 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부가 투자를 안 해도 민간이 너무 잘해요 금융위기 때는 사실 그랬거든요 금융이 끝나고 정부가 조금 진정이 되니까 우리 이제 돈 그만 쓸 거야 그러면 돈을 뺐어요 근데 이제 그때 IT 이런 거 좀 혁신 기업들이 막 나오면서 미국 주식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괜찮을 수 있고 애매한데 그러면 정부가 계속 돈을 넣어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 해주길 원하는 거는 그거예요 현금 살포하는 거 말고 좀 투자를 해라 인프라 투자하고 그린 기업들 좀 돈 좀 돼주고 이런 걸 원했던 건데 이거 하고 이거는 좀 동의를 못 얻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좀 미루다 보면 또 일단 미국이 진짜 다시 아까 사이클 빨리 돌리고 혼자 끝낼 수 있느냐 못 끝낼 수 있다라는 고민을 또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계속 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쨌든 한국 같은 신흥국 주의 시장의 최악은 그거잖아요 미국 책임이 많이 뜨면서 달러 강세 확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 모든 돈이 미국 채사로 쫙 안전자산 안전자산 회기로 쫙 빨려 들어가면 달러 강세가 되잖아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통화가 달러니까 달러를 뭐 돈을 사나 채권을 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채권금리가 쫙 이제 낮아져주면 그때까지는 좀 버틸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보니까 달러 약세와 채권금리 상승이 같이 있다는 건 더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지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그래서 자경단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더 오를 안산되니까 지금 좀 더 오를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달러로 바꿔서 채권 사는 사람들도 별로 없으니까 달러 약세가 된 거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는 거 그 얘기는 달러 상승을 더 아니 저 뭐야 미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를 더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유가가 좀 저는 빠져들면 조금 진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유가가 한파 때문이기 때문에 날씨 좀 좋아지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좀 고민해봐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고민은 이제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임브라 투자 막 많이 하고 오늘은 정프를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지금 극도로 공포감을 느끼고 있어요 아 그러셔서 아니 어제 좀 살아났거든 네 고민할 시간이 없어야지 어제 오후에 아까는 괜찮 이제 3일 연휴 잘 보낼 수 있나 보다 했는데 아침에 새벽에 딱 보고 나서 지금 보니까 심각합니다 지금 아니 그러지 마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나스닥 4% 3.5% 빠졌어요 아니 좀 당신이 좀 평정심을 유지해야지 진행자가 나스닥 떵나겠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지금 채팅하는 분들의 손가락이 지금 이게 손가락이겠습니까 지금 다 눈물입니다 이게 자 우리 전승 하도 이틀 하시는 거니까 전승 전승 리플레이션 구간입니다 리플레이션 구간입니다 리플레이션 구간입니다 지금은 자 우리 삼성선물의 전승지 부장님 수석 책임연구원님 부장님이라고 한번 불러줘 부장님 부장님 회사 반의 수석님이신 반의 수석이다 반의 수석이다 회사의 절반 책임지고 계신 우리 전승지 부장님 부장님 이라고 한번 불러드려요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티비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티비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티비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